여러분들이 써주신 박명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용만 씨 박명록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적어 주신 건데. 죄송한데 보고 오셨어요, 보고. 나 이거 보고 오셨어요. 한번 해 보세요. 야, 똥. 저를 똥이라고 불러. 기억이 나요? 별명이 똥이야? 기억이 나요? 아, 진짜? 나 몰랐는데 약간 똥처럼 생겼다. 이게 아니고. 밑에가 이렇게 넓으면서. 똥만 씨 별명 똥이었어요. 별명이 똥이었구나. 그러니까 그거. 아니, 고등학교 때 왜 유치하게. 이름 한 글자 바꾸잖아요. 제가 친구 중에 지승만이라고 그랬어요. 걔를 지똥만이라고 먼저 불렀어요. 지똥만 지똥만 하더니 저한테 또 오더니. 김똥만, 김똥만 그런 거예요? 그랬더니 나중에. 김하고 마늘 빼고 똥이라고만 불렀어요. 똥, 똥. 내가 왜? 대답을 했어. 야, 이거 잊어버렸는데. 아, 왜라고 또 해주셨구나. 그렇죠, 그렇죠. 그 친구분 기억나요? 근데 대부분, 대부분이 이렇게 불러가지고. 대부분이 다 전체 반. 네, 반 친구들이. 똥이라고 불렀어요? 네, 똥. 그 밑에 있는 사연은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. 용만아, 3년 내내 같은 반. 이거는 기억나죠. 이거는 기억나죠. 기억나니? 3년 내내 같은 반. 이 정도면 얼굴 보면 알아요. 몇 분 안 될 거 아닙니까? 기억이 전혀 없네, 이거. 야, 제2의 전현무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. 나보다 심한 것 같은데. 아, 이것만 기억나네. 3년 내내 같은 반이. 많지 않았나 싶어요. 여기 한 두 분이 고개를 끄덕였는데. 자, 마지막. 마지막 거 하나 좀 더 소개해 드리면. 나도 너처럼 많이 안 배워놨는데. 나 알아보겠니? 친구라면 알아봐다오. 라고 이렇게 좀 아쉬움을 좀 적어주셔야 하고. 저렇게. 아,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. 네. 별명 동짜몽이라고. 동짜몽. 이훈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훈섭. 훈섭이가.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만화 동짜몽 알잖아요. 맞아, 기억나. 기억나. 지금 도라에몽 같은. 도라에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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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본인 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볼게요. 제가 좋아하는 만화라. 일단 저.. 간단하게 김용만 씨 메시지 한 번 찾아봤고요. 다음 박수홍 씨. 박수홍 씨 방명록 좀 볼게요. 메뉴을 보니까 4대4 미팅했던 2대 떡볶이 가게 기억하냐고요. 정말 좋아했어라. 중학교도 미팅 됐어? 미팅 너무 좋아해가지고. 저희는 그쪽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요. 오늘의 가장 시청률이 많이 찍을 바로 그. 그 방명록입니다. 한 여자를 두고. 이거는 기억 안 났어. 정전 그랬던 거 기억나냐? 반말로 기억나? 그 한 여자가 많았나? 이거는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잖아요. 이것도 기억 못 하면 치료받아야 돼요. 약물치료받아야 돼요. 근데 내 기억에... 한 여자. 근데 내가 미팅 많이 했지만 여자친구가 많지는 않았어요. 내가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이은경. 그다음에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살짝 좋아했던 박봉선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장정경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많은데요? 오빠 너무 많이 고쳐야 된다. 아니 살면서 학창시절에 3명밖에 없는데 아니 중학교 때 3명씩을 그걸... 아니 초등학교 때 이은경, 중학교 때 박봉선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 장정경이라니까? 많아요. 많은 거죠, 그 정도면. 박수홍 씨는요. 진짜로 여기 나오면 결혼하려고 맘 먹고 있어요. 자기는 결혼한다고. 장정경, 장정경 씨. 장정경이든 박봉선이든